우리 대표팀의 수비라이너 펼쳐드렸습니다. 김연수, 이정후, 민병헌이 외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키스톤은 김하성과 박민우, 그리고 코노네아는 허경민과 박병호 선수 출전을 하고 있고요. 양현종 선수와 양희지 선수가 배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현종의 총과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1번 타자, 에런 화이트킬드. 1, 2번 타자가 23살, 24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선수들인데 두 선수가 모두 호주 리그의 신인왕 출신으로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의 AA팀까지 뛰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투킷, 스윙성진! 첫 번째 아웃카운트, 승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양현종. 호주 타자들이 대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타격을 하긴 합니다만 스윙 스피드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 두 퍼스가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바깥적으로 가라앉혔습니다. 1, 2, 3. 거의 오늘 경기는 우타 1세기입니다. 오구,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투아웃!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타하석의 3번 타자, 티머시 케널리. 과거의 미국 무대에서 뛰었었고, 2013년부터는 이제 호주 자국리그에서 뛰고 있는 티머시 케널리 선수입니다. 몸쪽 공 잡아당긴 타구, 승루스 허경민이 낙하체입니다. 승리아웃! 타격 꿈은 4위에 올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시즌 193개는 안타를 때려냈다는 점인데요. 오른쪽 국제무대에서도 역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그 안타는 장타로 이어집니다. 이정우 멈추지 않고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역시 몸쪽 공은 정말 잘 때려되네요. KB 리그에서 이정우 선수만큼 몸쪽 공을 잘 때리는 선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바람같은 스윙으로, 바람같이 달려서 2루까지 도착한 이정우 선수만큼 타자. 다시 보시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잡아당겨서 2루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어, 뭐 긴장을 느끼는 수밖에 없죠. 아, 네. 제 자신을 스스로 좀 더 힘들게 했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 2루,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긴장감을 선수들도 즐길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스윙치 타자예요. 스윙상진, 탈상진 세계층, 양현정. 지금 라인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미네소타와 오클랜드에서 빅리그 게임의 106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공을 띄웠고, 센터쪽 중견수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아직까지는 날카로운 면모는 그렇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승자범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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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정 선수가 두 이닝 동안 6타자 상대하면서 아웃카운트 6개를 쌓았습니다. んな pir mikro. 김재환이 선물 나옵니다. 범으로 들어옵니다 석시 득점 대한민국 김현수의 적시타 역시 김현수 선수도 왔네요 처구를 놓치지 않고 바로 적시타를 만들어냈어요 이렇듯 우리 자타자들이 결국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 프리미어식이 MVP였던 김현수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내었고 민병원의 타구는 왼쪽에 떠갑니다 넘어갔어요 던장 때리고 떨어집니다 김현수가 장롤도 옵니다 어머나 어머나 미끌어져 들어옵니다 점수는 위대형 김현수와 민병원의 연속된 적시타 이렇게 첫 등잽이 중요합니다 지금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가 저렇게 한두간에 들어온다면 사실 빠른 골보다는 훨씬 더 회전력 때문에 공이 타고 멀리 나가거든요 끝부분에 낳고 나왔네요 철망을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절반은 맞췄습니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김현수를 불러드렸습니다 민병원의 적시타 김현수와 민병원의 연속된 적시타 두세주까지 구질이 좋거든요 그러나 당긴 타고 오른쪽 다시장 탑선 코스 김하성 천루에서 멈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공이 튀었는데 이 사인을 타고 듭니다 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는 김하성 그러나 이정후가 런다운에 걸렸네요 팩아웃 지금도 몸쪽인데요 몸쪽 빠른 볼인데요 프로 3년차 이제 나의 22살의 선수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저렇게 잘 때려야 한다는 것은 3년차 선수로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예 나오다 참았습니다 잘 참았어요 예 수행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고울렛 도무개째 얻어내고 있습니다 노하우스에 잘 쓰는 것 같아요 노하우스 고울렛으로 나갔으니까 김경무 감독의 탁월한 선택 같습니다 예 원앤원 달 그렇지 안 기면서 긍정 hinter 이건 뜨자 글 지우 있습어야 그만큼 아주 좋은 코끼를 bild 예 놀러 ape 다이아몬드 빠져나갔습니다 9 Esther Che Oh 다음으로 김상수가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허경민의 정칠타. 오늘 경기 허경민 멀티히트 게임 타점까지 침깁니다. 스코어 4대0 대한민국. 거기에 안타치고 셀카 세럼이니까 좀 멋있네요. 이렇게 되면 대표팀은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하위타 순에서 이렇게 정치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력이 강화되고 수비도 안될 거예요. 그럼요. 동립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 못맞는 번. 희반지 쪽 같은데. 최정 선수로 바로 바꿔주면. 바로 가서 얼음찜질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아리 부분을 맞았어요. 종아리네요. 헤베의 직면에 있는 호주에다가 등쪽에 맞았어요. 두 타자 연속 못맞는 볼. 2-4 이후에 주자 2명. 못맞는 볼로 나갔습니다. 추억이죠 추억. 그게 본인의 추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추억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추억이죠. 볼넷은 얻어냈습니다. 2-4 이후에 올라온 투수가 아웃 카운트 하나를 위해 올라온 투수가 지금 아삭으로 만루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 봐야지 그러면 스트라이크. 높습니다. 3-4. 이렇게 되면 또 볼넷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나오면 10개째입니다. 10개째 나오네요. 이정우가 주자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섯 점째. 8회 득점으로 올리는 대한민국. 큰 위기도 없었고요. 그렇죠. 적전도 없었고요. 높게 떴습니다. 준교수 띕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잡아내었습니다. 이정우가 공수에서 상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구를 이정우가 따라가서 잡아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백핸드로 캣치. 다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공식 대회 승리의 아웃카운트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베이징에 이어서 10전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경기 끝 도쿄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 대표팀입니다